드럼 드럼... 제가 옛날부터 뭔가 팬비트랑 비트박스랑 좀 타악... 좀... 타악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형들이 피아노랑 기타이름을 배우고 있으니까 난 들어 방탄 밴드 만들려고 유닛 보컬 이제 랩몬이 형하고 보컬 랩몬이 형하고 랩 지민이 형이 해주고 나면 이제 나 밴드 딱 마마마마마마 정말 단순히 얘기하는데 그래 기다려 주세요